재미있게 즐기고 계시나요? 좀 더 크게 말해줄 수 있어요? 재미있게 즐기고 계시나요? 브라브로! 죄송합니다 형 저희가 너무 귀엽죠? 아 저희가 이렇게 밴드 라이브하면 또 즉석에서 우리 스테이가 원하는 뭔가를 보여드리는 걸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승호희님 혹시 BPM 145로 우리 참미는 게 불안같이 랩바로 험한 오랫단이지 우리같이 비슷한 랩으로 험한 오랫단이지 우리같이 우리의 애교 일단 칭찬 너랑 보여요 who can't go back 오늘 한참 내 것이며 다 버려 let's do it 아 헐 우리 참미는 게 불안한다고 하시게 될 쪽이 시청자한테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 나 지금 믿어다가 가사라도 실수하면 어쩜 나라는 생각 안 해 프리스타 나 최고인 거 하지 오케이 댓글 자기가 다시 한 번 이제 끝내 볼까요? 이제 다음 해보고 해야 될까요? 파이렛터 아 신분이 맘에나 될 것 같아 얘는 진짜 안 생각했다 너는 진짜 나라 다닌다 잠깐만 질문 너는 진짜 천재야 워트비 아티스트 흔들리는 중 흔들리는 중 흔들리는 중 나 이미 가사를 해서 아 그래 잘 모르겠어 나 산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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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 있어 산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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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하지만 아예 죄송하지만 알바를 좀 더 있을 것 같아 정답 부끄러워 솔직하지만 솔직하게 솔직하게 아 정답 부끄러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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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현진 씨 뭐 준비한 거 있다고 해 나왔어 맞아 precisa 저 형 영복이랑 같이 하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같이 확실히 진짜 딸 format에 노래는 아직 굉장히 잡한 곡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บ Put alla 이라는 곡인데요. 오늘은 스포일러로 살짝 맞습니다. 영국이랑 같이 낼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데요. 영국이랑 첫 숙지 레코드가 되지 않을까 아, 너무 쉬워. 아, 너무 쉬워. 아, 우리 그대는 녹음 날짐도 잘 들어갑니다. 아, 미안해요. 자, 그러면 짧게, 진짜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갖다 바쁘셨습니다. 진짜 누가 내릴 준비해야겠다, 이거. 스테이 한여름에 아이스크림이 되겠네. 그게 뭐야? 아, 그냥 한마디 한마디라고. 멋있어. 어우, 뭐? 너무 귀여워. 네, 미니. 무슨 느낌이야? 무슨 느낌인지 무슨 느낌인지 무슨 느낌인지 무슨 느낌인지 Q. 긴 이게 항상 너무 기다려져 아 진짜 이거 진짜 재밌어 이 시간이 뭔가 우리 매니아 콘서트에 아주 꽂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게